미래형 자동차 공학 전공은 친환경, 지능형 그리고 자율유행 자동차의 개발 및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이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해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학문으로 기계, 전기전자, 신소재, 금속 그리고 IT까지 모든 공학 분야가 융합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풍력, 조선, 항공산업 등 관련 기업체를 비롯한 공기업 및 연구소에서 기계공학 전문가로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벗어나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기에 전망이 밝고 기계 자동차 공학은 필수 요소로 자리적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한국 GM 공장, 세아베스틸 등 각 회사 탐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7년 전통을 가진 자작자공차 동아리는 매년 8월에 열리는 KSAE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직접 설계한 차량이 트랙을 달리는 모습을 보면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차량에 대한 이해도가 더 정확하고 확실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정부 지원 사업의 혜택, 즉 장학금 및 교육비를 지원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교육 연구 환경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우리 학부에 지원하여 공부하는 것은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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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